자 급하게 영상키 넘겨주지나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게임 쿠키런인데 자 뭘 해볼거냐 바다요정맛 쿠키 리뷰로 들어갈겁니다. 오늘은 살짝 좀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자 바다요정맛 쿠키 조합을 딱 맞춰 안 맞춰놨네 아 죄송합니다. 파도방울이 없어요. 파도방울이 없기 때문에 아 그냥 맥캐롱으로 갑시다. 맥캐롱 맛으로 그리고 그냥 롤케이크 한 번 오랜만에 오랜만에 롤케이크 오 아 바요 여러분들 피드백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피드백 좀 많이 주세요. 어 바요를 아 이거 어떻게 100% 확인하는 법 어 쓰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00% 쓰는 법 알려주세요. 네 4% 오늘만큼은 훙수가 가능하다. 합법적 훙수지 합법적 어라? 어라? 어이구야. 미친데브. 와 예쁘 그냥 예뻐 바요는 바요는 그냥 예뻐. 뭔 느낌인지 아세요? 살짝 좀 뭐라 해야 되지? 좀 도도하고 뭔가 너무 너무 예뻐 바요는 쿠키라 부를 수 없다 솔직히 바요만큼은 쿠키라 인정하기 싫다 봐봐 얼마나 예뻐 저거 눈 조금 찌푸리는 거 봐봐 모든 씹떡 포인트의 면모를 다 갖추고 있다고 어? 와 진짜 바요만큼 솔직히 봐봐 그냥 작정하고 예쁘게 만들었다니까 또 그리고 색도 쿠키색이 아니야 어 쿠키색이 아닙니다. 게다가 오히려 사아 어 뭔가 좀 뭐라야 피부 미백? 어 피부관리도 해주는 모습 우리 어 바요맛 이야 진짜 근데 바요는 진짜 예쁘다 근데 바요는 진짜 예쁘다 어 와야 여기서 좀 겹치더라 이거 좀 아쉬워 어 여기서 겹치더라 보탐하고 겹쳐 딱 한판만 할거에요 딱 한판만 진짜 지금 좀 급하게 하고 급하게 편집하고 올려야되기 때문에 어 죄송합니다 아 아 왜그러냐면 아 지금 새벽이란 말이야 근데 내일 학교는 가야되고 어 영상은 올려야되 여러분들 진짜 4000시간 채워야됩니다 저 진짜 어 엄금지기 이참에 정주행 한번 어떠십니까 정주행 한번 해버리는 거야 어 어 정주행도 하고 어 딱 그것도 하고 좋잖아 아 그렇지 광지라고 아 까비 어 좀만 더 늦게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아 아 근데 조합보너스가 좋아 일단은 그 5000점 추가더라구요 바다질리 바다질리 그리고 또 좋은점 파도방울은 체력회복패시인데 회복량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리고 끝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300개? 정도의 가치를 하나?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그냥 바요를 위해 얻는거지 바요를 위해 바요 때문에 얻는거지 바요 때문에 얻는거지 와 예쁘다 예쁘다 어 그냥 커피 한잔 해버리고 싶은 쿠키 와 제가 이 용도로 여러분이 제가 쿠키 외모 칭찬하는거 봤습니까 어우 그렇지 광질 어 좋아요 광질요하 광질요하 특전사람만 안터지나? 오 오 와 와 위험했다 위험했다 어 위험했다 그죠? 어 야바이했다 어 근데 이랬는데 치어리더 그래서 아 바요를 나중에 좀 치어리더를 뜨게하는 수법으로 쓰려 했는데 살짝 솔직히 말하면 한눈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비타비타 쓰는 거야 어 비타비타야 바로 아 N이 있었네? 아... 반응을 못했다 어 어... 솔직히 말하면 바이오의 성능문제로는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안쓴다라는 추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관상용? 솔직히 말하면 지금 기록 세우기용 레전더리는 바궁이 있겠고 달빛도 있을거고 어 마도시 원투루 킹치맘 마도시 원투루 그래도 아무튼 있을거고 어머나 못먹어버렸다 저거 재료나올텐데 웬만하면 재료나올 어 그리고 정글전사 진짜 버프 최대 수혜자 진... 진짜 제일 솔직히 말하면 뭐 버프 받아서 메타에서 쓰이는 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버프를 미치도록 받아서 좋아진 애들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와 이건 필수 조합 뭐 그런 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유일한 게 정글 전사였습니다 정글 전사 같은 경우는 좋은데 좋은데다가 점수도 잘 나오는데 그리고 이달로서 딱이네 이달 원래 롤케 팬케잉만 썼는데 야 이거 요즘은 오히려 롤케를 좀더 안쓰는 추세지 오우 위험했다 근데 롤케도 잘 나와 원시림에선 오히려 롤케가 더 나을 수도 아마 아닌가 정글 전사도 파괴 점수 있잖아 꽤, 꽤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정전, 정전도 잠깐만, 바락 그렇지 맞습니까 완벽한 바락점프 요기서도 바, 아 까비 와 내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야 저기 진짜 한번도 성공한 적이 딱히 없는 것 같아 이러면 끝나는데 아아 까비 어, 아 시간도 못 끌었어 이케케다 오! 아 이게 바이오가 안떠줘 세레도 안뜨고 치워도 안떠졌네 좀 슬프다 뭔가 소외된 기분이라 해야될까 아 야 너 요기서나마 떠주는구나 세렛야 어허 바이오 바로 외롭다 하자마자 우리 바이오 누나 떠주고 얼마나 좋은 응? 그건미 아이 치켓 꺼져라 진짜 개빡치니까 응 그래서 치어 어어 아이 뭐냐고 뭐냐고 좀 감동 먹을지도 깡 오오! 야바이 아아 깡 응 아이구야 특전사 까비? 응 자 수 1억 나오네 1억 이렇게 막 달려도 1억이 나오네요 어허허허호 하루 지났어 4개? 안녕